여행작가 대왕TV 오늘은 50배속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육회는요 양평 한우 육회입니다 그리고 여왕님하고 즐겁게 맛있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은요 땅콩 품은 육회를 먹다입니다 땅콩 품은 육회라고요 꼭 시청해 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저론이 달려가 보실까요? 모든 분들의 즐거움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저론이 달려 보시자구요 여행작가 대왕TV 트라이블마크 출발! 출발! 아니다 무조건 출발입니다 출발! 출발!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떡상과 대박을 응원합니다 여행님 또 유쾌야? 감사하지 아유 성은이 맘깝니다 이야 매끈한 주문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여행님 이것까지 준비했네 약한 술 아 예 살고 새로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님이 수박 여행님 이거 뭐야? 여행님 김말이 김말이 참외는 간장이지만 그죠? 참외 개화 그러면 때려볼게요 일단 여행님 따박 지미 딸이 지미 딸이 지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 인사드립니다 성은이 막갑니다 일단 육회 먹기 전에 때려보겠습니다 쌍따봉 팍팍 찍어서 때려보겠습니다 여행님 그 왜 섞어? 이거 아니 그 기한가루인데 땅콩가루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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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땅콩가루 섞어서 먹어요 너무 달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줘 다 줘 다 줘 그러면 지미 저울이 노른자랑 다 섞였어요 색깔이 바뀌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야 때려보겠습니다 쌍따봉 땅콩 역시 땅콩가루랑 이야 응 그래서 또 한 점 받아야 돼 응 예 성은이 막갑니다 이야 이번에는 셋쌀깍과 함께 셋쌀깍과 함께 때려보겠습니다 때려보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리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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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이야 수박도 먹고 또 먹고 참외도 먹고 호박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이야 셋쌀깍과 함께 먹고 먹고 물을 육회를 먹고 먹고 이야 호박이 귀엽게 소주언제네 이야 때려보겠습니다 성은이 망갑니다 이야 행복했네요 또 때려보겠습니다 와 쌍따봉 역시 육회는 땅콩가루 그렇지 그렇지 응 너무 맛있어 그 땅콩가루가 땅콩가루가 질겨 이야 땅콩가루 질렸어요? 질리니까 영님 참 압수성해 불쌍한 여행자가 양수비를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으니까 한번더 이야 여기 땅콩가루 이야 육회는요 영님 작가루나 땅콩가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작가루도 더 맛있어요 작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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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아니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땅콩가루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작가루도 넣을게요 성은이 망갑니다 땅콩 품은 우리 육회 대학 주말입니다 이렇게 손쉬운 몇 가지 가지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려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어우 이건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영님 있잖아 밤에 여기다가 새싹이잖아 새싹 더 가지고 깔고 오이채 당근채 썰고 더 맛있다 때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치님들은 연잣과 향신들을 보겠습니다 땅콩 이야 때려 보겠습니다 때려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새우하고 같이 먹으니까 또 진짜 끝내주는 순환이 되네 이야 오늘도 소주 두 병을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구요 한 병만 사오세요 털 띠로리 막잔 하시고 마무리 해야 되는거야? 네 덥다는 얘기에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때려 보겠습니다 이야 총평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일단 때리고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말씀드릴게요 이게 양평한우에요 양평한우 너무 맛있구요 요거는 이제 국선 대하 수박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솔직히 수박은 언제 안 물어봤고 그렇죠 아유 끝까지 발끈을 하고 빨리 치워봐 치워봐 총평하라매 삐어서 빨리 마무리할거야 그리고 김말이도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건 만든거 아니죠? 마트거죠? 마트거에요 그렇죠 총평하라면 제가 정확히 그리고 참외도 어디껀 안 물어봤어요 다킬거에요 진짜 여왕님 방송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안꾼다니 아무튼 너무 좋아요 일단 때려 보겠습니다 이야 또 때려 보겠습니다 이야 아니 총평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셔야죠 어 아니 여왕님 방송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응 방송을 너무 잘하라 예 때리고 마무리할게요 대왕님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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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때려요? 아예 진짜 마무리할게요 영양제과 대왕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여러분들과 시청자여러분들의 끊어오는 직접판달이 코피합니다 구독자여러분 시청자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끝 끝 가면 이거 계속 따라할거구나 방송 끝 여행작가대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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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했던 순간들에 사랑했던 순간들에